삼성 미술관에 기획 전시를 했다고 대문짝만에 써놨어요. 자기가 활동한 곳에 다 적혀있고 자기 회사에도 다 들어가있고 자기가 낸 도로기니 뭐 이런 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삼성 리움 쪽에서는 그런 전시 개최한 적 없답니다. 그러면 삼성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리움 말고 또 있는 이 날 없어요? 없죠. 없어요. 허위입니다 이것도. 겨우 한다는 얘기가 분당 삼성플라자 거기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그걸 삼성 미술관이라고 했다. 여기는 정식 갤러리도 아니고요. 그냥 AK플라자 갤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갤러리를 왜 만드냐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화가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전도 하고 저렴하게 빌려주기도 하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 여기까지였는데 실제로 지금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플라자에서도 그 당시에 기획전을 한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누락이 됐나 보니까 이제는 촘촘하게 일정이 작혀있어서 도저히 기획전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백화점 갤러리라고 하는 데는 지역에 저희 어머님도 화가시지만 진짜 저희 어머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도 입선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입선을 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입선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게. 옛날 국전이야. 국전은 입선만 하면. 국전이면 국전 입선하고 화가면 그 분 엄청난 거죠. 국전에서 입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95년도의 자료는 대상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취재를 못했는데 미술협회에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입선으로 김건희의 작품, 김명신의 작품 이게 올라갈 리가 없는 게 도록을 또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건희나 김명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명 아니 몇 명 화가들은 있어. 그 화가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화가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랑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걸 도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입선이라는 것도. 김건희 씨가 자기가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변명이라고 되는 걸 보면 여기에는 설마 못 찾겠지라고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티즌들이 그걸 다 찾아내요. 예를 들어 삼성플라자 안에 갤러리. 여기는 뭐 한두 가지가 있느냐고요. 그 내용이 갤러리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게. 못 찾겠지.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인 얘기냐고. 못 찾겠지라고 했는데 찾아낸 거야 사람들이. 구글링을 하니까. 나온다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참 요즘 무섭더라니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나온 거야. 나와니까 이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그마저도 이제 삼성플라자 갤러리의 전시 일정이 쫙 뒤졌는데 보니까 김건희 씨 혹은 김명신 씨가 했다는 그 전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희대의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당시 미술계에서는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이라고 불렀다고. 어떤 미술계가 그렇게 부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를 무슨 삼성미술관으로 불러. 아니 근데 이거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도요. 도로에 올라갈 때는 정식대로 정식으로 올리지. 부를 때 미술계에서 절대 그렇게 안 불러요. 왜냐하면 삼성미술관이란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삼성미술관 삼성미술관 편하게 부를 수 있어. 분당 것도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이것도 부를 수도 있고 편하게 부를 수 있어. 있는데 도로에 오를 때는 절대 문자로 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좀 설명을 할게. 이걸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 갖고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역에서 변변하게 화랑 같은 데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백화점 갤러리나 이런 데를 또 무슨 과천시 있으면 시청에 있는 갤러리 이런 데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들이 농담 삼아서 나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아 삼성플라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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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디 누가 삼성미술관으로 불러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말로는 구두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 도로에 문자화 활자화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못 써요. 삼성플라자 갤러리 이렇게 활자화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사기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사기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상 사기인 거하고 보통 우리가 이건 사기야라고 말하잖아요. 사기하고 그게 그때부터 사기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경력을 가지고 사기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다 그러면 저런 거 글자 하나 안 틀리게끔 조심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공신력인데. 그렇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삼성미술관이라고 적어? 여기서 삼성미술관이라고 활자화하는 순간 이 순간 되면 그때는 다 륨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지. 적어도 삼성 본관에 있는 무슨 하다못해 삼성 본관에 있는 무슨 전시회관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삼성 본관에 전시회관이 없고. 없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라도 있다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절대 지금은 사라진 삼성플라자? 아휴 생각 없죠.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놓으시면 돼. 1995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했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분류되는 분류 카테고리가 6개가 있어. 구상, 비구상, 디자인, 조각 해서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파트가 없어. 어느 파트인지가 없어.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건 미술세계라고 하는 잡지에서 한 공모전입니다. 저거랑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질이 달라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러면 마치 그거 같아요. 제가 교내 글짓기 대회에 나와서 장원했다, 입선했다고 했는데 마치 그거를 교내 글짓기 대회인데 대통령상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미술세계 얘기를 같이 할게요. 이겁니다. 김건희 대학 강사 임용 때 공모전 수상 이력도 허위 의혹이다. 의혹이 아니에요. 허위예요. 1995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도 받았다고 그랬고 국전도 받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미술세계가 주최하는 대상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없어요. 이 명단에도 없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막았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이고 자꾸 나온 거예요. 변명을 하면 변명을 하는 순간부터 계속 거짓말이에요. 미술세계 수준이라면 어떻게 보시냐면 글로 따지면 문학과 사상사 등단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꽤 권위 있는 사람이네요. 거기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됐다면 그래도 인정해 주잖아요. 미술세계도 마찬가지야. 미술세계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미술세계 따위 누가 신경 써. 나는 신경 써. 나 문화평론가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나 노벨상 받았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무슨 상도 안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232점이 출품되었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나 노벨상 받았어 라고 했는데 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했더니 사실은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무슨 상을 받았어 라고 했더니 그 상도 안 받았네. 사실은 나 저기 그냥 학교에서 주는 상 하나 받았네 이랬더니 그 상은 없다던데 그런 상도 안 받았던데 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점점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경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PD님이 센스 있게 파란색으로 강조를 했죠. 저런 상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저희 어머니랑 한번 전화통화를 해볼까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디에서 아주 작은 데에서 받은 상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8순위 넘었는데. 제가 불교방송에 있으면서 올해의 기자상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런데 불교방송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마치 그거를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앞에 불교방송을 빼.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기죠. 사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방송 기자협회가 아니라 싹 빼고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다 허위야. 지가 받았다는. 그래서 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1995년 이렇게 썼는데 야 이거 뭐야 95년 올해의 기자상 보니까 너 이름 없던데 사실은 불교방송 올해의 기자상이었어. 거기도 없던데? 거기도 없던데? 춘천불교방송 올해의 기자상 그랬는데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런데 95년에 너 춘천불교방송 없었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 그때 오래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미술세계 대상이라고 하는 미술세계의 공모전의 우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화가들한테 의미 있는 상이에요. 저 불교방송에서 받은 기자상 별로 큰 상 아닙니다만 상 받은 거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 94년에 받았고요. 98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94년에 이달의 기자상 받았고요. 이 시간은 아니고요. 나도 옛날에 솔직히 하이텔 문학상이라고 PC통신에서 준 상도 내가 기억을 한다. 내가 그거 받았어. 하이텔 문학상. 이야 진짜 기억하지 왜 안 해 상을 받았는데. 그렇지. 그 상품이 뭔지 알아? 1년 무료 이용권. PC통신 1년 무료 이용권. 그러고 보니 나 비유할 게 또 있다. 나도 대학원 다닐 때 의열 창작 문학상 입선 직전까지 갔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 받았는데 의열 창작 문학상. 시 부분 당선. 몇 년도. 첫 의열 창작 문학상을 전 대학교 대상으로 넓혔을 때 첫 회. 2회. 하연병을 만들냐라고 하는. 2회. 2회. 내가 바로 다음에. 내가 2회 때 소설 부분 들어가서 그때 장원이 없이 입선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입선의 마지막 작으로 두 편 올라갔는데 내가 최종까지 올라가서. 그만합시다. 사람들이 지금 민망해. 그런데 그때 내가 당선이 안 됐는데 당선된 것. 의열 문학상까지. 기억하잖아.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경제에서 당선된 거 다 기억해놔. 그분이 대단히 유명한 그분이었어요. 소설가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상 못 받은 것도 기억한단 말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간 거니까. 맞아요. 나도 스포츠 서울에서 시나리오 처음 할 때. 첫 시나리오 공모. 거기서 마지막 선 4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그거 기억하잖아. 떨어진 것들은. 왜냐하면 거기 내 심사표까지 올라가셨다니까. 내 이름이. 그 시나리오 제목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시간이 돼서. 그만하잖아. 구독자들 그만하니 제발. 못 들어주겠대. 자.